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7학년도 9월 모평 가형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표 간의 두 점이 나와있고요. 그랬을 때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자표 A, B, 0이다. 그때 그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엔 뭡니까? 우리 이제 공간자표에서 내분점 공식을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그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해볼까요? 그 내분점의 자표를 P라 그러면 그 내분점 공식이죠. 우리 2대 1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하면 두 개를 뭐하고요? 더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 여기다가 이 B의 자표에 해당하는 거와 두 배나고 마찬가지 1은 A자표와 만납니다. 그래서 2랑 7이 만나서 14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하기 1하고 1이 만나서 1이 되겠다. 됐죠? 마찬가지. 2와는 0이 만나서 0이 되겠고요. 1하고 만나서 더하기 3.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이랑 3이랑 만나서 2랑 3이랑 만나서 6이 되겠고. 1하고 마이너스 6이 만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됐어요? 자, 결국엔 뭡니까? 이 자표를 구해보면 얘가 15니까 3으로 나와서 5가 되겠고 얘가 1이 되겠고 얘가 0이 되니까 결국엔 내분점의 자표는 5, 1, 0이구나. 따라서 만족하는 A는 5, 그리고 B는 1이 되니 두 개의 합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자, 결국엔 뭡니까? 내분점 공식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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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